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시에요. 오늘은 제가 이건 액괴인데요. 액괴랑 이건 제가 인도에서 사는 액괴랑 제가 한번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클레이도요. 예쁜 핑크색이 있네요. 예쁜 핑크색을 쓸게요. 냄새죠?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 슬라임에 두면 우선 제가 이거 좀 묻어있어서 안 좋은.. 냄새 안 좋은 슬라임에 있으면 이거 둬도 냄새 되게 좋아져요. 살짝 클레이도 느낌이..냄샌데요. 좋아요. 냄새가 제가 한 여기에 반 정도만 넣어볼게요. 아예 반에 반 요만큼에 요만큼 됐죠? 제가 한번 섞어볼게요. 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살짝 굳어있던 슬라임이라서 결과를 사실 이게 살짝 굳어있었던 슬라임이거든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못 만진 슬라임 제가 이걸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고 아무데나 했는데 근데 아무데나 났는데 이게 굳었어요. 살짝 그래가지고 냄새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뻑뻑해졌는데 진짜 뻑뻑해졌는데 살짝 뻑뻑해졌어요. 살짝 뻑뻑해졌어요. 살짝 뻑뻑해졌어요. 왜냐면 원래 이거 굳어있던 슬라임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냄새는 좋아졌고요. 살짝 이게 살짝 이게 제가 보기엔 그런가? 살짝 제 거에 펄이 생긴 거라고 해야 되나? 살짝살짝 펄이 있는 느낌 이에요. 아니다. 펄 없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펄이나 볼게요. 조금조금씩 펄 있어요. 조금조금씩 펄이 있고요. 그 외국에 많이 파는 퍼티 느낌 근데 퍼티는 좀 더 잘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돼요. 발품은 안 될 것 같고요. 얘한테는 제가 다음에 새 거 싸가지고 꼭 다시 한번 실험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때도 찍어야 되겠고 죄송합니다. 근데 살짝 펄이 있는 것 같아요. 얘 넣었더니 얘 살짝 펄도 있고요. 근데 제 건 뻑뻑해졌어요. 음 하자는 냄새는 확실히 좋아졌고요. 아이클레이 넣으셔도 좋아요. 사실 근데 여기 인도래가지고 아이클레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로 한번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한 거고요. 이렇게 전 희망은 되지 않네요. 나름 괜찮은 느낌 잘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잘 찢어져요. 그리고 색깔도 아까보다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아까보다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꾼 같고 뭐 랩은 안 되지만 살짝살짝 계속 갖고 돌면 살짝 실라이 느낌이 나서 좋기도 해요. 색도 확실히 좋아지고 제가 한번 여기다가 지금 이번에 클레이를 많이 하고 지금을 일단 아주 쭉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 작아서 섞기가 어렵네요. 조금 작아서 섞기가 어렵네요. 윈도에는 아이클레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클레이 같은 소프트한 클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런 거만 있어요. 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네요. 한번 여기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먹먹 여기다 살짝 물 넣어볼게요. 저는 잘 물 갖고 올게요. 네 물을 갖고 왔어요.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물이 우선 조금씩 넣어줄게요. 이렇게 손으로 저는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손으로 조금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네 우선 제가 일단 여기다 넣고 이렇게 저 한번 이 클레이도 한번 물에 넣어보겠습니다. 식당물을 줄게요. 얘는 너무 많아도 안 될 것 같아서 얘는 이 이런데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뭔가 살짝 음 클레이가 빠져가는 느낌 그럴까? 얘는 역시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됐어요 퍽퍽해진 느낌이죠 그리고 얘는 좀 무리 먹었네요 얘랑 다 섞어볼게요 얘는 여기있어요 뭐 달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실 화이트클레이랑 같이 자리를 나눠 쓰고 있답니다 얘는 이렇게 아이클레이랑 그렇게 되진 않아서요 근데 뭔가 확장물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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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잡고 늘리고 잡고 이렇게 간죽을 해주니깐 살짝 제가 물을 넣고 했더니 물 넣고 클레이넣고 액체 괴물을 넣었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요 펄이 좀 생겼어요 잘 안 보이시죠 펄 뭔가 하루를 놔두면 더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액체 괴물이랑 액체 괴물이랑 사실 얘는 좀 굳어졌던 슬라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깐 제가 다시 한번 다음번에 더 제대로 된 어 재괴물 를 가져와서 실험해볼게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